상시 공략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DB 구축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시는 문제입니다. 고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고객 테이블에 회원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회원명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속성에 필수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빈 문자일은 허용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빈 문자를 허용해서 허용되지 않도록 이라고 하니까 아니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는 예, 빈 문자일 허용은 아니오로 설정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고객 테이블에 휴대폰을 선택하시고요. 휴대폰 필드에는 010 다시 그 다음 숫자 4자리 다시 숫자 4자리와 같은 형식으로 입력하되 입력 마스크에다가 작성하실 건데요. 010은 문자일이고요. 8자리 숫자와 하이픈 2자리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필수입니다.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에 대한 기호인데요. 문제에서요. 8자리 숫자는 숫자 형식이고요. 반드시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필수 요소에 해당이 되니까 0을 이용해서 자릿수 4자리, 4자리에서 8자리 숫자 입력하실 거고 그 다음 자료 입력 시 화면에는 별표 표시하고 그 다음에 하이픈 기호도 함께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입력 마스크에는요.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는데 첫 번째 구역은 입력 마스크 정의 문자. 아까 우리 숫자로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0을 입력하셔서 010-0000-0000 입력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구역에서는요. 중간에 표시되는 빼기라는 기호를 저장할지 여부를 지정하는데 문제에서 빼기, 하이픈 기호도 함께 테이블에 저장해라. 라고 하면 0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구역에서는 화면에 입력할 때 표시할 기호입니다. 별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요. 우리 입력 마스크에다가 작성할 건데 010이라는 거는 문자입니다. 문자 열로 입력하시고 빼기, 하이픈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숫자 8자리를 4개씩 끊어서 하나, 둘, 셋, 넷, 하이픈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요. 세미콜론 이용해서 이제 두 번째 구역에 왔고요. 두 번째 구역에서는 하이픈을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고 세미콜론 눌러서 세 번째 구역에 왔고요. 별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할 때 표시할 기호를 별표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입력 마스크에다가 앞에 있는 010은 문자고요. 그 다음 하이픈 2개 들어갔고요. 8자리 숫자를 4개씩 끊어서 0은 하이픈 기호를 저장할 건가. 화면에 표시할 때 표시할 기호는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 마스크, 휴대폰 필드에 대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셨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상품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상품 테이블의 단가 필드는 단가 필드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형식을 통화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을 통화로 지정하고 소수점 자릿수는 한 자리까지 표시될 수 있도록 소수 자릿수는 1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상품 테이블에 용량 가로 열고 개월 입력되어 있는 필드는요. 1, 2, 3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1 또는 2 또는 3만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요. 예제 화면에 지금 표시한 서울, 부산, 대전이라는 데이터만 입력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서울, 부산, 대전을 나열해 주셔도 되고요. 5알 함수를 이용해서 서울 또는 부산 또는 대전이라고 이렇게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예제를 돌아오셔서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우리는 1, 2, 3만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인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1, 심표, 2, 심표, 3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1, 5알, 2, 5알, 3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상품 테이블에 대한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셨으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셨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섯 번째 주문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주문 테이블의 주문 1 필드에 대해서는요. 오늘 날짜만 입력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오늘 날짜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함수 데이트 가로 열고 닫고 하셔서 데이터 함수 입력합니다. 주문 테이블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회 속성을 설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문 테이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 회원 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서 조회 탭을 클릭하신 다음 현재 텍스 상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콤보 상자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고객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테이블 커리가 맞고요. 행 온번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고객 테이블 더블 클릭하시고 오른쪽 닫기 고객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되어 있으니까 각각 필드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모든 필드라고 하면 별표 넣으셔서 고객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설정하셔도 됩니다. 닫기 한번 누르시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릅니다. 다음은 필드에는 회원 번호가 저장될 수 있도록 5개의 필드를 다 가져오긴 할 건데요. 바운드 열은 첫 번째 열로 하겠습니다. 열의 개수는 총 5개가 맞고요. 행의 개수는 1개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의 개수는 1개 열 너비는요. 5개를 모두 열 너비를 3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너비 값을 3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3, 3, 4, 5개를 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목록 너비 값은 3, 5, 15. 그래서 문제에서도 15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15라고 입력하시고요. 목록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목록값만 허용을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십니다. 되셨으면 이제 설정하시고요.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 다음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셔서 주문 테이블에 회원 번호를 클릭하시면 목록 단축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고요. 클릭하면 회원 번호,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주소 쭉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게 표시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관계 설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하시고 현재 고객과 주문 테이블이 있는데요. 저희는 주문 테이블과 상품 테이블을 이용해서 상품 테이블이 필요하네요. 테이블 표시해 가셔서 상품 테이블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그 다음 주문 테이블의 상품 코드 필드는요. 상품 테이블의 상품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그럼 상품 테이블의 상품 코드를 주문 테이블의 상품 코드로 드래그 하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옵션은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해라. 그 다음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라.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다. 그러면 모두 삭제는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 누르신 다음 관계에 대한 설정을 다 하셨다면 저장하시고 닫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테이블 완성과 조회 속성, 관계 설정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첫 번째 폼 완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의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가로 세로에 교체하는 부분에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추가 가능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오, 삭제 가능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오로 설정합니다. 폼 머리끌에다가요, 폼 머리끌 영역에 레이블 컨트롤을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디자인 탭에 가시면 세 번째 레이블이라는 도구를 찾을 수 있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레이블의 위치 확인하시고 드래그 하십니다. 드래그 하자마자 우리는 주문 정보라고 입력합니다. 주문 정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지금 만드신 레이블에 대해서 선택 경계라인을 레이블 경계라인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모두 탭에 오셔서 이름은 LBL, LBL 제목이라고 입력하시고 제목 그 다음에 글꼴은 글꼴 이름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림체라고 직접 쓰셔도 돼요. 굴림체라고 쓰시면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잘못 클릭이 됐네요. 굴림체 그 다음 글꼴 크기는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는 20 그 다음 문자 색은요. 문자 색은 액세스테마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세스테마 10 그래서 이름과 LBL 제목이라고 입력하셨고 글꼴 이름, 굴림체 크기 20 문자 색깔까지 설정하셨습니다. 다음은 3번 폼 머리끌의 배경색을 폼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폼 머리끌의 배경 색깔을 배경 폼으로 설정하시오. 형식 탭에 가셔서 배경색에서 배경 폼으로 색깔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본문에 TXT 본문에 갔을 때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상품 코드와 TXT 상품명에 각각 데이터 탭에 가셔서 상품 코드를 연결해 주시고요. 다시 TXT 상품명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상품명을 선택합니다. 폼 바닥글에요. 폼 바닥글에 TXT 총 금액을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금액의 합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원본에다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는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금액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컨트롤 원본과 형식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형식은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통화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화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업한 주문 정보에 대해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문 정보 폼의 조건부 서식 문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정보 폼의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식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요. 새 규칙 식을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식이를 선택하신 다음 조건은요. 금액 필드의 값이 60만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 필드 입력하시고 초과하다 그러니까 크다라고만 입력하시고 60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배경 색깔에 가서요. 배경 색깔에 가서 표준색의 주황을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주황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 세번째 주문 정보 폼에서 주문 정보 폼에서 TXT 회원 번호 네 TXT 회원 번호 본문에서 두번째 있는 회원 번호를 선택하시면 TXT 회원 번호 컨트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 더블 클릭하면 해당 회원의 정보를 회원 정보 폼에 표시하는 회원 정보 매크로를 작성한 후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주문 정보 폼에 회원 번호와 회원 번호를 더블 클릭하면 회원 정보 폼에 회원 정보 폼에 해당된 회원 번호와 일치한 회원 번호와 일치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폼을 보여주라는 내용입니다. 네 회원 폼을 보여달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폼을 보여주는 작업 오픈 폼을 이용해서 회원 정보 폼을 보여주는 작업을 문제에서 매크로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만들기에 가시고요.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저희는 폼을 보여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오픈 폼을 선택하고 폼의 이름은 회원 정보 폼을 보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 그 다음 일치하는 그냥 클릭 더블 클릭하면 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재 주문 정보 폼의 회원 번호와 그 다음 회원 정보 폼에 일치하는 데이터 일치하는 회원 번호를 찾아서 표시할 수 있도록 조건에다가 외열 조건문의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회원 번호가 일치한 내용을 표시하겠습니다. 회원 번호는 같습니까? 현재 작업하는 폼을 더블 클릭하고 모든 폼에 가셔서 현재 폼의 주문 정보 폼의 txt 회원 번호와 동일한 현재 주문 정보 폼의 회원 번호와 동일한 회원 번호를 찾아서 회원 번호를 찾아서 회원 정보 폼을 띄워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현재 작성한 매크로 저장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회원 정보 조회라고 입력합니다. 회원 정보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매크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이제 본문에 있는 txt 회원 번호를 더블 클릭하면 이벤트에 가셔서 더블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n 더블 클릭 dbl 클릭을 선택하고 매크로로 작성해 놨던 회원 정보 조회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일단 작업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 현재 세문항에 대한 폼 작업하신 내용 폼보기 클릭하셔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쪽에 제목도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폼 머리끌 배경색과 본문에 상품 코드와 상품명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총 금액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 현재 작성된 데이터줄 중에서 조건부 서식이 혹시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볼게요. 조건부 서식 주문 정보 폼에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을 했는데 제가 확인을 안 눌렀나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회원 번호에서 더블클릭하면 73번 더블클릭하면 73번에 해당한 고객 정보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디자인 보기에 가서요. 본문에 가서 서식의 조건부 서식 규칙 편집 60만을 제가 오타가 있었나봐요. 600을 썼네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지 않았고요.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그리고 나서 디자인 탭에 폼보기 클릭하면 이제 조건에 만족한 금액 필드의 값이 60만을 초과한 데이터에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숫자 입력하면서 0의 개수를 더 많이 넣어서요.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주문현황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보기 클릭하시고요. 회원번호를 기준으로 그룹화된 상태에서 아이디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라. 회원번호를 기준으로 현재 오름차순 되어 있고요. 정렬을 추가해서요. 아이디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번호 머리끌 선택하시고요. 회원번호 머리끌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가 바뀌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에 가셔서 페이지 바뀜 에다가 문제에서요. 머리끌 영역이 시작되기 전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페이지 바꾸면서 구역 전 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TXT 주문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 쪽에 TXT 주문 1 컨트롤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 경우에는 형식에 오셔서 스크롤 바를 내리신 다음에 동일한 값은 중복된 값은 숨기기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하셔서 예로 수정하겠습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 네 번째 페이지 머리끌 영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페이지 컨트롤 을 선택하시고요. 페이지 번호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탭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글꼴을 살짝 크게 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언본에 커서를 갖다 놓고 등호 입력 하시고요. 첫 번째는 전체 페이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P-A-G-E-S 입력하시고 M% 연산자 그 다음에 쪽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중이라고 입력하고 한 칸 띄우고 큰 다운별 닫으시고요. M% 연산자 이용하셔서 현재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P-A-G-E 라고 입력하신 다음 M% 연산자 입력하셔서 쪽이라고 입력합니다. 컨트롤 언본에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저는 좀 더 글씨를 크게 작성하려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E 눌러서 확대 축소 창을 띄워 놓은 상태에서 입력을 했고요. 확대 축소 창에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컨트롤 언본에 동일하게 입력이 됩니다. 문제 제시된 문제 제시된 전제 페이지 다음에 쪽 중 그 다음에 한제 페이지 다음에 쪽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페이지 번호 작성을 해보셨고요. 다섯 번째 회원 번호 바닥 글 영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 선택하니까 TXT 주문 횟수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 언본에다가 마찬가지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E 확대해서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라고 입력하고요. 모든 계수 구한 다음에 건 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큰다운표 묶어서 건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오시면 컨트롤 언본에 입력이 되십니다. 작업한 보고서 완성 문제 저장 한번 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 페이지 번호 그 다음 페이지 바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총 주문 건수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문 정보 폼 머리끌 주문 정보 폼 머리끌 주문 정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폼 머리끌 선택하시고요. 머리끌 닫기 단추네요.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담가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세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닫기를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세저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CMD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는 거는 메시지 박스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냥 박스만 표시한다. 라고 하시면 메시지 내용과 표시할 버튼과 창의 제목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메시지 박스에서 예, 아니오에 따라서 어떤 거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메시지 박스 메시지 내용이랑 창 제목을 가로로 묶어서 처리하시고 메시지 박스에서 선택한 값을 변수 안에다가 기억할 수 있도록 변수 이름을 하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먼저 변수 하나를 쓸 건데요. 변수를 그냥 여러분이 임의로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A라는 변수를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A는 이라고 메시지 박스 작성하시면 돼요. 메시지 박스 표시할 텍스트 텍스트는 폼을 종료 하겠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심표 그 다음 Yes, No 표시할 수 있도록 VB Yes, No 입력하시고요. 타이틀에는 폼 종료라고 입력합니다. 메시지 박스를 표시해요. 폼을 종료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라는 두 개의 단추를 누릴 수 있게끔 하고 타이틀에는 폼 종료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 예를 선택하거나 아니요. 를 선택하는 값을 A라는 변수가 기억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A라는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하고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DIM이라고 하면 변수를 A라는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선언하고 쓰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닫기 단추를 클릭하여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시오. 메시지 상자에서 A라는 값 A를 클릭했을 때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저장을 하겠대요. 그냥 무조건 저장하겠다. 저장한 후에 폼을 종료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두 커맨드와 클로즈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작업하는 주문정보 폼을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바로 저장해서 폼을 닫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커맨드 D-O-C-M-D 클로즈 닫겠습니다. C-O-C-L-O-S-E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닫을 거냐면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애폼 그 다음 폼의 이름은 폼의 이름은 주문정보입니다. 라고 주문정보 입력하실 거고 문제에서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그러면 그냥 바로 Save Yes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은 닫으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폼에 대해서 저장 한번 하신 다음 폼보기에 가셔서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폼을 종료하겠습니까? 타이틀 폼 종료 버튼은 두 개 예 아니요 선택할 수 있고요. 예를 클릭하시면 바로 폼을 닫는데 저장하겠다 묻지 않고 현재 작업한 내용을 저장한 후에 폼을 닫을 수 있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에 처리기능 구현 퀄이 작성하는 네모낭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퀄이입니다. 만들기 가셔서요. 퀄이 디자인 클릭하시고 상품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 하시고요. 상품 테이블에 상품명과 그 다음 주문 횟수는 상품 코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코드 필드 가져올 거고요. 할인 금액 합계는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 곱하기 0.08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계산식과 그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주문 횟수는 상품 코드를 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상품 코드에 요약해 가셔서 계수를 구해가지고 우리 상품 코드 주문 횟수라고 표시하겠다라고 수정하고요. 주문 횟수 그 다음 두 번째 할인 금액 합계는 할인 금액 합계는 문제에 나와 있는 단가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 곱하기 0.8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 곱하기 0.08 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그 다음 현재 할인 금액 합계는 썸이란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셨으니까요. 요약해서 식으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 상품과 주문 테이블 이용해서 주문 횟수가 5회 이상 이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러면 5회 이상은 조건에다가 주문 횟수 아래 조건에다가 크거나 같다 5라고 넣어주시고 5 이상의 레코드를 조회하여 할인제품 테이블을 생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의 이름은 할인제품 이라고 입력하시고 할인제품 그리고 나서 확인 주문 횟수는 상품 코드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하셨고요. 할인 금액 합계는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 곱하기 0.8 로 합계를 구하셨고요.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렬에서 내림차순 정렬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결과를 데이터 시트 보기 확인해 보시고요. 슬림 다이어트부터 비타민C까지 주문 횟수와 할인 금액 합계가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일단 저장 한번 할게요. 저장 인기 상품 할인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디자인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현재 작성하시는 인기 상품 할인 퀄리는요. 테이블을 생성하는 퀄리입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요. 총 8개 행을 붙여 넣었습니다. 라는 표시가 되고요. 예 클릭하시면 왼쪽에 테이블에 할인 제품이라고 표시가 되고 아까 미리 보기를 통해서 결과 확인해 보셨던 내용이 테이블로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열 너비 조절한 거에 대해서 저장 하시겠습니까? 오른쪽 인기 상품 할인도 오른쪽 닫기 눌러서 저장 하고 종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화면을 참조해서 상품별 지역별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크로스텝 지리를 작성하시오. 되어 있고요. 작성하는 크로스텝 커리는 참조하는 테이블이나 커리가 하나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주문정보 커리 하나만을 이용합니다.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마법사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 저희는 커리에 가셔서 주문정보 커리를 이용해서 다음 버튼 누릅니다. 왼쪽에는 상품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목록에서 상품명을 찾으시고 더블클릭 다음 누르시고요. 세로에는 강조 강역시 대구 강역시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지역을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실제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부분에는 금액 필드를 이용해서 총 금액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교차하는 값은 금액을 가지고 총 금액을 표시하겠다 되어 있으니까 총계를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커리 이름에다가 문제에 나와있는 상품별 강역시 주문 내역 상품별 강역시 주문 내역 이라고 입력합니다. 상품별 강역시 주문 내역 디자인 수정 수정 좀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디자인 수정 선택하고 마침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현재 이렇게 작성한 상태에서 결과 데이터시트 보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상품명 금액 합계 금액 이라고 표시가 된 걸 총 금액 이라고 수정 하실 거고요. 그 다음 순서가 경기도 부터 표시가 되네요. 이 부분들 좀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가셔서 주문 정보 커리 이용 하셨고 그 다음에 커리 이름도 저장 하셨고 총 금액 에 대해서는 합계 총액 이라고 표시됐던 이 부분을 저희는 총 금액 이라고 수정 하실 거고요. 총 금액 이라고 수정 하고 지역이 강역시로 끝나는 조건이 있네요. 지역에 가서요. 지역에 가서 강역시로 끝나는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역시로 끝나는 지역만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까 경기도 표시가 표시가 않았는데 저희는 표시가 됐었잖아요. 문제는 경기도 가 없었는데 강역시로 끝나는 데이터만 표시할 수 있도록 지역의 조건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세 글자가 강역시 입니까? 조건을 작성 하겠습니다. 라이트 함수 이용하셔서요. 지역에서요.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광역시 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면 일단 이 조건에 만족한 내용만 다시 크로스텝 커리 확인해 볼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 가시면 아까는 경기도 가 있었지만 지금은 광역시 가 오른쪽에 세 글자가 광역시 인 내용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광역시로 끝나는 내용만 추출하셨고요. 계산된 금액이 없는 경우 중간중간 비어있는 부분에는 별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값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값 부분에 너비를 살짝 조절하고요. 값은 계산된 금액이 없을 경우 금액을 금액 금액에 대해서 합계를 구한 값에 숫자가 없다면 비어있다면 별표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다면 금액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IIF 혹시 비어있습니까? 이즈널이라고 물어보실 거고요. 합계를 구한 썸에 대해서 썸으로 금액에 대한 합계를 구한 데이터가요. 썸에 대한 가로 열고 닫고 이즈널에 대한 가로 닫아주셔야 금액 다음에 두 번 가로 닫히는 겁니다. 합계를 구한 값이 비어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별표로 처리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썸 합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금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에 대한 가로 닫고요. IIF IF 에 대한 가로 닫습니다. 그 다음 별표로 표시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합계를 썸이란 함수를 이용해서 직접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요약에서 합계가 아니라 식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위쪽에다가 필드에다가 함수를 이용해서 식을 작성하셨다며 요약의 합계가 아니라 식으로 수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비어있는 셀에 별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과 조금 다른 부분은 숫자들이 현재 왼쪽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성 시트를 표시하셔서 값을 형식에서 표준으로 바꿔주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됐다면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두번째 크로스텝 커리 작성하는 문제 살펴보셨 다음 세번째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커리에 주문 정보 커리를 추가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요한 필드 먼저 배치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문 일 그 다음에 회원명 그 다음 상품명 상품명을 더블클릭 세번째 주문 주문 수량 주문 수량 주문 일 회원명 상품명 주문 수량 필드에 갖다 놓으시고요. 주문 일이 3월 이면서 주문 일이 25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좀 작성할 건데요. 주문 일을 한번 두번 더 추가하실 거고 화면 상에서는 보여지지 않을 거고요. 주문 일에 월을 추출한 값이 3입니까? 주문 일에 일을 추출한 값이 25입니까? 라고 조건을 좀 작성하려고 합니다. 먼스 함수를 이용해서요. 먼스 함수 주문 일 필드에 가서 월을 추출한 값이 3월 입니까? 조건을 주실 거고요. 데이 함수를 이용해서요. 주문 일 필드에 가서 일을 추출한 값이 25일 입니까? 조건을 줄 겁니다. 주문 일이 3월 이면서 주문 일이 25일 에 해당한 25일 이유라고 되어 있네요. 이유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 25보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이 조건에 해당한 데이터가 일단 추출이 되었나 데이터 시트 보기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문 일 25일부터 30일이고요. 회원명과 상품명과 주문 수량 전체 레코드가 8개 맞게 추출이 되어 있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커리는 3월 25일부터 31일 주문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세 번째 문제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입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커리에 주문 정보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필요하신 필드를 회원명과 주문 수량과 그 다음 상품 코드를 가져오십니다. 그 다음 상품 코드가 2 또는 4로 끝나는 데이터만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을 라이트 연산자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로 끝나고 4로 끝나고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셔서 별표 앞에는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없는데 2로 끝난다 또는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별표 뒤에 앞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4로 끝난다 라고 조건을 2 또는 4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요. 회원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 정렬 그리고 나서 우선 데이터시트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회원명 주문수량 상품 코드 전체 레코드는 25개 맞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는 코리 현재 작성한 코리는 유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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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비타민 C 주문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형 커리 작성하는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